안녕하세요 저는 ssg korea 짐중홍입니다 저희는 황동송 호산시내에 오셨습니다 이번에 킹텍스 쇼룸에 나와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항상 글로벌적으로 코팅, 밴딩 등등 좋은 품속 가공 소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킹텍스 쇼룸에 가지고 있는 tsu와 파이브 코팅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최대 25m 로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3m 업로딩 가능합니다 저희 x 구종 제어 시스템 채택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된 p 시리즈 코팅 헤드로 가공 체험이 더 완벽하게 느낄 수 있고 더 깔끔한 조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sd 레이저 유연하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기계는 저희 gh 모델입니다 이 핑판 레이저 절단기는 저희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020는 최대 가공 길이는 3m 넓히는 2m입니다 지금 전시되는 모델은 20kW이고 여러가지 샘플 보시면 30p 카본스틸 커팅하는 것은 표면은 다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기계도 제어 시스템는 저희 hsd 레이저는 자기가 개발하는 알파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조작하는 것은 아주 간편하고 누구든지도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공 효율은 아주 빠르고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십톡스 전지회는 한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cusing 약 delivering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확률과 함께 announce ceramic 영상에ugs их 170贅vision